와 여기는 우와 신기하게 돼 있다 우와 우와 이거 봐봐 우와 되게 프라이빗해 여기는 일본의 회전초밥집이거든 일본에는 회전초밥집이 유명한 게 스시로, 쿠라스시, 하마스시, 갑바스시 여기는 그중에 쿠라스시 쿠라스시 일본에서 회전초밥집은 없을 적 있어? 한국에서? 한국에서만? 일본에는 처음 왔고 전 옛날에 전에 왔을 때는 어디 갔는지 기억나? 기억은 안 나고 나 줄 서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사카에서? 근데 이런 프라이빗한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쿠라스시 많이 왔었는데 이런 데는 또 처음이야 여기는 또 특별한데? 지점마다 다른 거 없잖아 한번 메뉴를 골라볼까? 태블릿을 이용해서 한국어도 있네 너무 좋다 양상대는? 어? 이거 뭐야? 이거는 먹고 나서 게임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알려줄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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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쿠라스시는 네 여기서 이거를 빼서 쓰는 거고 젓가락은 하나씩 잡으시고 그리고 여기를 닫아놓으면 상이 됩니다 아아 여기는 이제 간장 생강 같은 거거든? 음 으음 이거는 녹차 녹차 마실래? 네 반주먹밥 반주먹밥이면 그 쌀이 반씩이나 하는 거야 아 몰라요? 어 이거 말고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먹을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응 하나씩 집어서 먹어도 우와, 너무 신나다. 오오! 왔어? 우와, 너무 신나다. 우와, 진짜 빠르다. 방금 이렇게 올렸어. 여기 오는지 알 거야. 잠깐만, 왔다. 오, 마골라스야. 음 옷인데. 아, 이게 봐봐. 귀여워. 이야, 좋다. 왔어요, 와, 왔어요. 대박이야. 꺼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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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예요? 참돕 와사비 좋아해? 완전 좋아해요 궁금한게 어 어디다가 담아요?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앞접시를 이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간장 가운데 뭐 이렇게 뭐 해서 와사비 조금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처음에는 간장 이렇게 뿌려갖고 와사비 좀 이렇게 찍어서 먹어 그러고 나서 이 접시를 써 그렇군 오 이때박기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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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맛있어 아 말이 안 나와 수강시 쓰시잖아 식단 다르고 밥 다르고 밥 찰기가 어 맞아 밥 찰기가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밥 양도 딱 적당하고 많이 먹어? 나 진짜 완전 많이 먹어 이거 먹어볼래? 이거 먹어서 맛있거든 생각은 잘 안 먹어? 초를 묻혀가지고 너무 맛있다 와 너무 행복해 나도 와사비가 쎄서 좋다 여기 밖에 보니까 신기한 게 있더라고 야타이가 있어서 야타이가 뭐야? 포장마차 같은 건데 여기도 한글로 포장마차라고 써있네 포장마차라고 포장마차 메뉴를 저기서 받아오는 건가 봐 포장마차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시켜보자 그래 난 달걀말이 그래 뭐뭐 시켰어? 달걀말이랑 고개 고개 오 놀래다 재밌어 뭔가 입이 즐거워 그리고 한 번마저 안 할 수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본 왔을 때 제일 기대되는 게 스시잖아요 맞아 이왕 먹는 거 재밌게 먹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러워 어? 맞아 진짜 고급스러워 한국에선 스시 많이 먹어? 좋아요 우리 옛날 생각난다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우리가 먹고 싶은데 진짜 한 번마저자 이래가지고 맛집이 있다고 봤어요 오늘은 베터지 먹자 빵 먹었다? 그 기억에 아직도 우린 있고 그만큼 우린 좋아해요 스시를 참 좋아했구나 세인이 세민이 둘 다 특성이 비슷해? 완전 달라요 저 해산물 환장 해산물 봐 저는 원래 세인은 못 먹었어요 지금 먹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 먹기 시작하니까 너무 맛있어 약타이 주문하는데 한번 가볼까? 응 가보자 약타이 이쪽이예요 약타이 이쪽이예요 약타이 약타이 여기입니다 너무 신기해 2주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와 아 빵도 시켰었어? 아 계란이야? 이게 계란말이야? 이게 계란말이야? 네 카스테라 계란말이에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란말이가 아니라 진짜 파스an인데 계란말이 geography 맞나 봐 응 예뻐 이 스타일인데 dulessy 그 스타일입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니까 파스테라인데 대안이 많이 합량이 많나 봐 뜨거워 제 스타일인데? 응 쌍스는 제 스타일입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니까 본질까지 모르겠어요, 사실 사실 한국 친절한 데에 간다 하더라도 들어올 때만 그렇게 하고 거의 신경 안 써도 안 쳐다보고 지나가더라도 그냥 뭔 척하고 근데 여기는 지나갈 때마다 인사해주시고 조심해 감동 아 이게 항상 고민인게 이거를 아껴먹어야 할지 고민이다 쌀 부분은 샤리라고 하고 위에 올려주는 거 메타라고 하거든 나는 이렇게 먹어 여기 와사비 그냥 올려서 메타부분에다가 간장을 이렇게 찍어서 응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 쿠라쥬시는 초밥을 먹고 게임도 한 번씩 할 수 있어 게임? 응 여기다가 접시를 다섯 개를 내면 게임이 시작이 돼 두 개 오 우와 귀여워 귀여워 아 이게 꽝 된 거야 아 아 아 응 어 어 당첨 대면 하나 오는구나 어 다섯 개를 먹고 다시 도전하자고 응 이러면 욕심나게 되잖아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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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너무 재밌다 너무 특별한 거 같아 그리고 아까 그 그림이 너무 귀여워 아까 물고기 맞지 물고기 야 일석 몇 조야? 일석? 다족 응 일석 다족 다족 다섯 개 뭐하니까 한 번 더 해봐 이제 이번에 내가 해볼게요 저 럭키 월이니까요 카레온나 와따슈아 카레온나 에스고 둘 셋 넷 넷 컷 따라라라랭땅 제발 유 하나만 가자 빡 아 안 됐나봐 다질래 그러면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지 크지 않네 되면은 아다리라는 말이 나올 거야 아다리 아다리 또 열심히 먹어 그거 먹고 싶었어요 저 여기 일부러면 우미를 꼭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우미를 한 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게 뭐야 계란찜 사양무시라고 네 수빈 같아요 어 너무 기대 나 계란찜 진짜 좋아하잖아 사라졌어 넣자마자 사라졌어 저 이거 10개 먹을 수 있어요 미쳤네 이거 오빠 이거 미쳤어요 나도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야 사양무신 저 한국에서 배달 음식 시키면 계란찜 무조건이거든요 응 계란찜 옷은 아예 안 시켜요 좀 이상해 계란찜 환자 운이 시켰어 감사합니다 응 일본은 뭐 계란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성적으로 만들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 기술이 너무 궁금하다 레시피 맛있어 하이 맛있어요 굿 음 마이침, 이거에 이거 입에서 먹어요 많이 드세요 그래요 어, 잠깐만 이건 덕질 못 넣는데 이거는 안하는 이 접시는 괜히 아쉽네 또 묶여 넣어봐 자 한 번 더 해볼까? 레츠고! 파토리! 모여! 모여! 가자 가자 가자! 아니 아니 아니! 어? 뭐야? 또 줬어! 와아아아! 우니 여기 있습니다 왔어요 우니도 이거 와사비를 넣는 건가요? 네 너무 그게 돼요 달아 선아도 안 비려 제가 휴신은 좋아하는데 우니 이런 거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원래 향이 강해서 내가 우니를 일본에서 처음 먹었어 우사카 갔을 때 옛날엔 한 번만 먹어보래 그때 셰프가 알아서 응 그때 먹고 한국 가서 그걸 비례하고 우니를 이렇게 넣어도 돼 이게 뭔지 알아 미려 아 이게 진짜네 맛있지? 난 처음이잖아 우니는 바다 향 막 이런 거 없는데 못 먹는데 어? 우니는 바다 향이 제일 강한 음식 중에 하난데? 달다니까? 먹어봐요 나도 하나 시켜서 먹어봐요 진짜 먹어봐 달다니까? 튀김 좋아해? 튀김함도 저희 엄마가 튀김집을 했었어요 아 진짜? 초등학생 때 음식집을 했어요 일본이 튀김이 유명해 일본은 왜 다 따라해? 튀김 초밥 먹어봤어? 안 먹어봤어 내가 그럴 줄 알고 튀김 초밥을 하나 시켰지 오징어 튀김 초밥? 하나씩 드셔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먹는 조합이거든요? 맛있네 상상도 못 줬어 튀김에 밥이라니? 안 느끼하네 너무 맛있어 진짜 죽어 맛있어 이게 너무너무 맛있어 많이 갔어 지금 먹은 것들이 다 150엔에서 나왔다는 가격이야 퀄리티가 좋던데? 진짜 맛있다 이거 얼른 먹어요 빨리 게임하실래요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말 드시란 말이에요 응 잠깐 봤거든? 타쿠야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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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팔아 케이크도 팔고 음료도 팔고 얘는 뭔가 그건 치즈 야 우리 오늘 과식하는 거 아니야? 멘탈치 먹는지 모르겠어 다 넣어가지고 멘탈치 먹는지 모르겠어 줘봐 이번엔 꼭 성공하길 이번엔 꼭 성공하길 행운의 여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? 그래온나 쟤 오늘 아닌가 봐 오늘 아니야 내가 해볼게 알았어 제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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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더 먹어 잠깐만 회장님 네 네 됩니다 아 진짜요? 네 네 네 네 나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엄료가 먹고 싶어 아 포도사이나 먹으래 어? 유니폼 분홍채 있다 나 저 궁금 좀 할게요 응 깔깔새우 이자석 원치가 도착했습니다 나만의 가위 이름이 묻혔다 깔깔새우 그게 한국 직역법이 이제 직역이 돼서 그런거일거야 이름이 응 깔깔새우 와 여기 메뉴가 진짜 많다 오예 나만의 맛도 작심하실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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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번 해볼까 이제 이제 이분올거에요 당첨된다고 하니까 보고 있어 벨니m 저기 한번 해 보세요 하나 2 3 5 오 진짜 만약에 이거 되면은 koń굽아가 이제 진짜 럭키밋티야 어 안됐어 럭키밋티 net 6 오 잘한다 오오오 그 이상 몰라 조합 하면 되는건가? 주, 니찌 하면은 설비를 다하지나? 야 너게 잘한다 너 오 잘한다 애니 넣고 어떤 애니 좋아하는데? 제 시작은 이누이샤로 시작했어요 세lings이엇마루 저 이상형 아루토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 지금은 비배를 갈 날 난 헌터헌터 헌터헌터 중학생 때 남자애들이 보는 너무 저렇게 보고있는거야 호박 아래에서 밥 두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애니서프가 됐어 맞아 이거는 치즈래 나만 우연 나 원래 10접시 이상 못 먹었는데 몇 접시 드세요? 난 2접시 뒤에 0이 몇 개 붙는데요? 도시락용으로 큰 거 2접시 너무 맛있다 귀여워 애기들이 일본어는 너무 귀여워 일본어는가? 가족도 안으로 많이 온다고? 응 식사 다 하신 겁니까? 커피 아유 아니죠 아유 아유 기대가 됩니다 이거 원래 커피는 마무리가 아니고 다시 리셋 다시 시작이에요 아 예쁘다 응 제발 이게 우리잖아 이게 우리야 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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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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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된다니까 대박 대박 아타리 나왔어 아아 여기 위에서 귀여워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? 이렇게 나왔어? 응 빡은 아니겠지? 빡은이야? 빡은이야? 저거 내가 해줄게 블리치? 뭐야? 히어로 블리치? 히어로 이거 저거 같은데? 히어로 아카데미 히어로 아카데미 응 나 이거 가방에 달 거야 가방에 달 거예요 하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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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몇 개 달고 싶거든? 여기 지금 몇 개 없어 아니 뒤에 많은 게 있구나 나 이제 계란을 하나 먹어볼까? 아 우리 그거 있어요 우리 약간 마무리는 항상 계란 아 재밌다 이거 이거 아이디어가 이거 너무 재밌다 봐봐 4개 먹을 거 한 개 더 먹게 되지? 사람 심리가 9개 먹을 거 한 10개 먹게 되지? 사장님도 좋지? 사장님도 좋지? 나는 6개 먹어도 4개 더 먹을 거 같은데 왜? 우리가 달라 우리랑 달라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모으고 싶다 하는 취미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애기들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귀여워 그래서 애기들이 아 언제 맞은다고 늦게 애기들은 언제 맞은다 이 접시도 빨리 주래 이거 똑같이 갈래 나 보고 있잖아 가격이 너무 좋아 와 이렇게 맛있겠다 나 후식으로 먹어야겠다 나는 후식 이미 결정했어요 디저트 종류도 진짜 많네 그래서 여기 패밀리들이 만용 그러네 너무 맛있다 응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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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맛있어가지고 몇 접시 먹는지도 다 알 수 있다 여기 게임한 거 개수 나와 왜요? 현재 30장 넣었어 어? 많이 먹었다 야 몇 개를 먹는 거야? 이거 많이 먹었죠? 어 내가 많이 먹었어 내가 20접시 먹는 거야 저거 세인이랑 세민이가 10접시 먹는 거야 그러니까요 열 리가 없어 맛있다 내가 한 번 더 아타리를 맞춰보겠어 뭐야 좋네 좋잖아 한 번 했잖아 한 발 남았거든요 한 발 남았거든요 아직 한 발 남았다 내가 그랬지? 내가 그만 먹을 수 있는데 한국도 이런 4백 좀 바꿨다 나 오늘 우황이 약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편인데 이거 오늘 진짜 하리 언니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게 게임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직원들이 와가지고 먹는 것 없이 정리하고 치워주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직접 넣으니까 자연스럽게 페이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직원들도 편하고 시스템이 장난 아니야 진짜 아이디어 너무 비슷해 진짜 방금 다 먹었는데 또 지나가니까 또 막 궁금하지? 막 궁금하지? 아 오케이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?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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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을 하고 나가볼까요 이제 내가 너 일부러 끼 잘한다 저 지금 이거 이거 하나 얻어 가고요 이거 덕분에 생각나 진짜 살해 혼나나 무슨 형주에 내가 얼마나 할애 혼나니 히어로 아카데미 나하고 싶다 언니 이거 빛나? 솔로그램이야 심지어 잘먹었습니다 일본에서 스시 처음 먹었는데 어땠어? 난 퀄리티 다르고 내일 또 먹고 싶고 어쩌냐 오래 또 먹고 싶고 어쩌냐 미친 날짜 너무 맛있었어요 나는 먹으면서 게임하고 그런 쉴 수 있는 너무 재밌었고 이런 거를 또 어서 볼 수 있을까? 싶을 정도로다가 맛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저 너무 다 좋았어요 하나 얻었구영 이것도 하나 얻었구영 오빠 넣구네 내일 또 올래요?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ended 또 올래요? 흐흐흐흐 그 다음에 이 영상은 하고 지날냄습니다 3 13